저에게 호감이 생기신 분들은 남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첫인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만 남아주세요 빨간 자켓분만 빼고 다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옷이 조금 튀어서요 재밌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이지수라고 합니다 실림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고 있고 연애의 감정을 느껴본 지가 좀 오래돼서 저를 좋아해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이 마음에 드시는 분만 남아주세요 솔직히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제가 개인기로 어필을 하라고 하셔서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무조건 코스에 노래방을 꼭 넣어요 저도 한 70번 놀라시면 안 돼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왜 춤 안 추세요 그러면 가요를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건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피줄게요 제가 9살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해서 제가 어필할 게 판소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드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도 마음에 드신다면 남아주세요 앞줄에 청자켓 입으신 분이랑 검정색 코트 그리고 뒷줄 두 분 남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상형은 제가 키가 큰 편이어서 키가 한 75 이상이셨으면 좋겠어요 웃는 게 예쁜 사람? 눈웃음 예쁜 사람이 계신지 한번 보고 싶어서 아이컨택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스크 썼어도 그런 느낌 오잖아요 나한테 호의적인지 아닌지 뭔가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뭔가 변하지 않는 사람 사람은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바람도 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 제 이상형과 가까운 분들만 남아주세요 다 남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연애할 때 남자친구랑 얘기는 많이 하시는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많이 하고 나름 적극적인 여자입니다 본인은 연애할 때 스타일이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해주는 스타일이신가요? 다 해주는 스타일이어서 약간 헌신적인 그런 스타일입니다 남녀 사이에 이성 친구가 가능하다 아니다? 이성 사이에서도 친구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연애하는지 오래됐다고 하셨는데 남들이 보면 왜 연애를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중이어서 그 상황에서 연애를 해버리면 상대한테도 그런 민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연애를 쉬었던 것 같아요 치명적인 단점이 어떤 건지? 감정 기복이 살짝 있어요 한 번 기분이 상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둬야 기분이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정 기복이 좀 심하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연애의 끝이 별로 좋지 않게 끝나서 그 이후로 이성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을 좀 심어주고 저에게도 설렘을 가져다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싶습니다 저에게 호감이 생기신 분들은 남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분 남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지만 한 분을 고르자면 뒤쪽 분과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민망하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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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안 될까요? 저 너무 창피해요 그리고 놀고